우리 정주화기가 데이트 후기 올렸어요. 이렇게 사진도 딱 올렸네. 헤라엄마 데이트한 거 알죠? 정주화기랑. 헤라엄마 속에 있는 무의식의 여자 마음이 가서 정주화기가 인정 못 받은 남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 못 받은 남자 마음을 여자 마음으로 데이트해줬어요. 너무 예쁜 아기더라고 그 아기가. 아주 멋진 남자예요. 마음이 참 멋진 남자더라고. 그래서 그 멋진 남자 아기를 자기가 버리고 수치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정해줬지. 너처럼 멋진 남자 처음 봤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후기 데이트 짓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12월 9일 아침 6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공들여 준비하고 싶었다.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 를 맸다. 9시 미리 가서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어제 몰래 산 선물을 챙겨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10시에 해운대에 도착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잠시 해변을 거닐었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픔으로 느껴졌다. 장사하시는 할머니들, 담배 피시는 할아버지들, 생선들조차. 받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을 동시에 느낀 거죠. 이야기가 사랑이 너무 많고요. 섬세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야기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 안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잖아.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저를 배려하고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지 정말 제가 너무 울컥하고 정말 멋있는 남자구나. 이렇게 배려할 수가 있나. 그 마음이 정말 감동이 있었거든요. 11시 드디어 헤라님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다. 준비해온 파란 장미를 등 뒤에 감추고 헤라님을 기다렸다. 11시 5분 갑자기 조조해졌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버림받은 마음이 막 올라왔다. 10분 전에 솔라님께서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11시 8분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 아픔을 느끼기로 했다. 갑자기 자분해졌다. 11시 10분 드디어 그녀의 등장. 흰색 원피스를 입은 천사 같았다. 제가 신경 썼어요. 그래도 데이트하는데 콘셉트에 맞춰야지. 그 아기한테 여자 마음으로 남자 마음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자 제일 여자 여자 보이는 나는 살며시 다가가 장미를 내밀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헤라님과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LCT 100층 엑스더 라운지였습니다. 일부러 그녀를 위해 마련한 데이트인지라 머리를 비우고 흘러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해온 선물을 헤라님께 드리고 망고 빙수와 까베라테를 먹으면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얘기, 라방에서 했던 호랑이 얘기, 제가 스프레이를 구해드린 얘기, 장미 보낸 얘기 등도 스프레이 구해준 얘기에서 제가 감동했잖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머리 스프레이가 단종된 거잖아. 근데 다른 아기들, 뉴스큰에 근무하는 아기도 이걸 못 구했는데 이 아기가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총책임자한테 전화했대요. 뉴스큰 우리나라 총판 책임. 전화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은데 이거 없다. 구해달라. 당신 능력 있지 않네. 딱 마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해서 온 전국의 대리점에 다 수배령을 내렸더니 분당에 두 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두 개 남은 거를 구해서 바로 보낸 거예요. 세상에. 너무 열정적이고 멋진 남자 아닌가요? 너무 멋지죠? 그런 열정으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속에. 그래도 또 제가 너무 멋있는 남자로 생각했지. 뭐 이런 거죠.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여자들 얼마나 감동해요. 그렇죠? 그 마음 쓰면 우리 아기는 정말 되게 아름답고 멋진 여자. 우리 지화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여자한테 그런 사랑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도 그 사랑을 쓸 수 있거든. 그리고 자기 상사한테도 쓸 수 있고. 사랑은요. 쓸 수. 어느 한 곳에 쓸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랑 쓰는 시발점이 없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써. 인생 폭망이에요. 내가 왜 아가를 만들었겠어. 아가를 통해서 헤라엄마한테 사랑 쓰고 영채한테 사랑 쓸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부모님한테 연인한테 친구한테 사업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게 중요하고 써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쓸 때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제가 인정해 준 거지. 실컷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의강님이었습니다.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헤라님도 저도 너무 신기하다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고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헤라님의 말씀은 너는 열등하지 않아. 넌 내가 아는 모든 남자들 중에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데이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게 영채의 사랑이에요. 모든 존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온몸으로 사랑의 축복을 딱 느끼는 거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채의 사랑이 도는 거예요. 영채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바다는 바다 자체로 충분하고 모래는 모래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아름답고 비둘기는 비둘기 자체로서 아름다웠습니다. 헤라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한 티타인과 선물이지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 총을 들이댄다면 가장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때 제가 심쿵했잖아. 이 멋있는 멘트를. 어떤 여잔지 참 행운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고 났더니 남자로 인정받더니 이렇게 멋진 남자 향기가 뿡뿡 나와. 당신 곁에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아 멋있는데요. 참 헤라님의 제자 멋있습니다. 멋진 남자. 성공할수 있 encompass입니다. 당신과 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nim室